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1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도내 확진자는 모두 3만 5천 593명으로 하루 평균 5천 85명 발생했습니다. 충남의 하루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지난 2월 말 5천 명대에 들어서 2만 명대까지 늘어났다가 4월 중순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1%까지 증가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43.7%로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3만 5천 14명이며 이 가운데 1,015명이 숨졌습니다.